유비트에 있을 때 잘해줄걸 듣고 왔습니다. 아 정말 요즘 초등학생들이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무슨 학원을 몇 시까지 다니는 거예요? 난 초등학교 때 그러지 않았는데. 진짜 제 주변만 봐도 많은 초등학생분들이 되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식은 굉장히 박식해요. 되게 아는 것도 많고 내가 그 나이 때 이걸 알았나? 이 정도로 되게 지식이 풍부하긴 해요. 근데 뭔가 그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나 뭔가 이렇게 추억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추억을 해봤자 뭐 학원에서 잠깐의 일탈 정도?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우리 6080님 부모님께 이제 고학년이잖아요. 부모님께 조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저런 학원 일원 학원 다 다니고 있는데. 내가 좀 뒤처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감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6080님이 들어야 되는 노래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봐야 되는 진짜 눈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여행이 어렵다면 책을 통해서라도. 여러 가지 조금 많은데 좀 아쉽네요. 이제 여름도 오니까 여름도 휴가도 좀 짜서 뭐 계곡이나 이런데. 저는 백운계곡 되게 많이 갔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음... 이현민씨. 아 력디 믿었던 제 친구가 커플이 됐어요. 내일 그 친구 생일인데 남자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음... 커플이 됐구나. 아... 어쨌든... 음... 이현민씨. 어...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음... 주변은 또 이제 찾아보세요. 없겠지만. 저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쨌든 그 친구분 생일 축하드리고요. 음... 음반 나오면 슈키라엘 보내드릴게요. 오셨고요. 아... 위에... 아 저 합격했어요. 우기영아. 축하해주세요. 뭐냐고요. 인디밴드랑 콜라보로 음반 작업하는 게 있어서 오디션 봤는데 붙었어요. 저 음반 나오나봐요. 하셨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아... 그랬구나. 그럼 슈키라엘 보내주시고요. 음... 뭐 데뷔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음... 어쨌든 축하드려요. 아... 한찬희씨. 낮에만 듣다가 늦은 방송 라디오로 오늘 처음 들었는데 려욱디제이 목소리 처음 듣고 누군지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십여 분 넘게 생각하다 결국 어... 케이 깔고 깜놀 목소리 단연 최고 어묘 어묘 하트병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찬희씨 이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진씨가요. 오늘 라디오 처음 듣네요. 북일고에서 33명이 기다립니다. 하셨어요. 우리 김영지씨 아... 김영진씨 음... 우리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친구들하고 뭐 맛있게 뭐 나눠드리고 있나요? 먹을 것 같은 거? 음... 우리 한번 선물 뭐가 있는지 한번 천천히 보고선 영진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피자 쿠폰 있다! 그래요. 영진씨 피자 쿠폰 많이 보내드릴게요. 우리 33명 친구들하고 맛있게 나눠드세요. 슈퍼주니어의 키스터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아이디어에서 프리미엄 모자 유닉스 헤어에서 헤어드라이어 여성의류 쇼핑몰 큐니걸스에서 온라인 상품권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법에서 브랜드 가방 비타민하우스에서 밸류하우스 비타민C 천 프리미엄 케이스 제누스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패션 리더들의 선택 쇼핑몰 플레이어에서 브랜드 가방을 드립니다. 저희 노래 듣고 와서요 편지 읽어준 남자 진행할게요. 가을 방학의 3월의 마른 모래